자, 여러분! 자, 식사 시간이에요. 저녁 드셔야죠. 어머나, 진짜 대만 음식이네. 우와, 뭐야. 아, 무육면. 우와, 대박. 저거는 만두, 만두. 샤롬바오. 샤롬바오. 대만에서 대표적인 박날개 볶음밥. 우와. 저 안에 밥이 있네. 우와. 아, 좋다. 아, 또 맛있겠네. 우와, 대박 사건. 대박 사건. 이야. 우와,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이야. 우와. 진짜. 와, 또 보니까 식욕이 좀 생기는데. 그죠? 우영면 한번 드셔보세요, 엄마. 대만 하면 우영면 무조건 먹어야 하고요. 이야. 우와. 어때요? 향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괜찮긴 하는데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우영면이 제일 맛있다. 우와. 맛있어 보여요, 딱 봐도.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안에. 육즙이 다 터지는. 샤오롬바오. 안에 국물이 터지는. 아. 그게 그거야? 그 중화식 만두고요. 어. 뭐 이렇게 정제 드신 거예요, 왜? 뭘 먹어야 되나 싶어서? 뭐, 뭘 먹어야 되나. 그냥 드세요. 더러지 말고 같이 먹으니까. 그냥 드세요. 밥, 밥 좀 먹는데. 응? 밥이 없는데. 닭날개에 무슨 밥이 들어있다면서. 닭날개에 무슨 밥이 들어있다면서. 닭날개에 무슨 밥이 들어있다면서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뭐야? 이게 그게. 닭날개. 이 안에 볶음밥이 들어있어요. 아, 신기하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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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겠다. 저 햄버거 같은 건 뭐야? 그게 이제. 응. 대만식 버거인데 이 안에 특이하게 삼겹살이 들어있습니다. 삼겹살이 들어있어. 삼겹살이 저거 하나 먹어봐야겠는데, 그쵸? 응. 우리 어머니도 하나만. 아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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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맛있겠다. 우리, 우리 때보다 훨씬 잘 먹는 것 같아요. 뭐 ..